이번엔 디페이 부스 성공하셨어요? 네? 디페이 부스 성공하셨어요? 네 아 부럽다 아 그래요? 널널한데? 그래요? 우리 다 실패했는데 아 진짜요? 아니 근데 그 번호 대기 번호로 맨 처음에 신청했을 때 그 신청하면 대기 번호로 한번 싹 다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본래 번호로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400번째까지는 봤던데? 300번째까지는 들어가던데? 그렇구나 그 좀 뒷자리여도 나중에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걔네들이 보니까 디페이 부스가 앞자리가 비어서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됐다고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은 자기가 알아서 한번 확인을 하고 아 그래구나 그걸 한번 봐야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다른 것 같아 제 지인분도 그래가지고 어느 날 들어가니까 네 됐어요 그게? 됐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입금했는데 어떻게 다 물어봐야겠다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안됐어도 한번 그러니까요 네 언제쩌 거예요? 7월달 거예요? 네 7월 거예요 7월달 거면은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구스가 7월달 거가 빈 거여서 오우 1일날이죠? 네 첫날 5월 1일인가? 아마 그날이 돼 있으니까 그게 아마 원어스테랑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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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쪽 보라 꺼야 될까? 그래서 이제 5월달 거면은 네 그래서 오늘 신호가inst차가 그래서 요번에 4월달 거여서 할 때